바엘 가죽공방은 크게 취미반과 전문가반으로 나눠서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취미반은 작품 제작과 완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죽공예를 즐기시며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기본적인 제작방법을 습득 후에는 바엘과 상담하며 보다 자유롭게 작품을 선택해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반은 이론을 중심으로 패턴과 전문 장비 사용을 익히며 궁극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디자인을 완전히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죽공예를 취미로 생각하시는 분도 조금은 욕심내어 전문가를 생각하시는 분도 편하게 문의주세요. 호암동 바엘가죽공방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